아... 이 개같은 새끼 산다라사마 쇼베타 같은 애한테 죽었는데? 저 약간 닉네임이 두 번째 문 아님? 맞음 어? 혹시 그빈가? 이걸? 아니 방송 안하니까 와 여섯 명 없다 개꿀이잖아 쟤 잘 쏜다 도골... 도골 라떼? 쟤가 계속 잡네 오른쪽에도 싸워요 아까 차라 쏘던 애들이 있었는데 지금 안 보여요 여러분 쟤 총 예쁘죠? 네 그 스킨 좋아합니다 여기 앞에 여기 앞에 우리 앞에야 이씨 여기 앞에 있어요 앞에 여기 비행기 옆에 비행기 뛰어다닌다 카카님 저러다가 머리 보인다 이게 무슨 넌 여기야 넌 여기야 개꿀이잖아 이거 개꿀이잖아 난 뭐 건드리러 가고싶 추랑 뭐야 여기가 바로 여기서 싸웠거든? 이거 대빡 파밍하러 갈까요? 진짜? 음 쟤네 딴 데 음 있어요 여기야 그런거 없어 여기야 핑 여기야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밥이 없어 점심 나가서 먹을거 같아 밥이 없어 밥 다 어디갔어 온김에 푸시 아 여깄다 밥 여깄다 밥 여깄다 큰거갔어 씨발 우리 우리 깨졌어 어떻게 해야돼 갈렸어 씨발 어떻게 깬거야 여깄다 여깄다 백조님 갑바 가져왔어 씨발 나도 가져왔어야 되는데 나 경탄 가져왔음 여기 점프해드 내려올 때 조심 더 졸아서 하지 마시고 너무 멀어서 꺼진건가? 궁이 왜이렇게 빨리 꺼졌지? 모르겠음 맞은것도 없니 깨진것도 아닌데 자 피템 다시 침으로 들어갈까요? 우리 나 마팁 두명이라 안에서 싸우는게 좀 찍어 잡기 편하긴 하거든 오케이 여덟.. 여덟인거 같아요 그 아까 다섯분대 열명이었잖아요 지금 두명 죽었어 이걸 이렇게 4점을 먹는다고? 1등 해야되는데 오 여기 자리 좋잖아 하나씩 막으면 되겠다 뒤에서 졸라 처맞기 좋은 자리 아 피차온다 피차온다 어 온다 내려온다 옥테인 내려옴 여기 앞에 직선 오른쪽 집 오른쪽 집 오른쪽 집 오른쪽이랑 싸우죠 그럼 저희 끝까지 좀 보여 아니 오른쪽이 위층이에요 어 오케이 진짜 이걸 여기까지 위에 있어 위에 있어 여기 링 우리 링 우리 링 우리 링 프라군 왔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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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위 저거 쏘실? 아이고 아냐 아냐 안 돼 안 돼 오른쪽 깍을 한 번 찍었어야 되는데 오른쪽 깍을 한 번 찍었어야 되는데 우리 뒤로 조금 뺄까요? 얘네 들어올 것 같은데 일로 온다 온다 여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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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 안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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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셀몽이 레스피 레스페이징 했고 피? 피 말아야 피 피 마 피 아 안 좋은데 이거 룰 다시 건물 안으로 담아되나? 왔어 왔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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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먹었다 쒜메 어? 아 시발 뭐? 무슨 형이지? 어떻게 이렇게 하는거지? 핵인가? 존나 아픈데? 집안으로, 집안에 옥테인 하나 으아 따가워요 파밍해도 될거같은거야? 앞에 옥테인게 핌 이걸 왜 우리를 푸쉬하는거야? 위에다 하나 있는데 시발 집안에 먹어버릴까 그냥? 하난데? 아 오케오케 아 내가 스캔을 해볼걸 어 망님 그쪽임 망님 그쪽임 우리 자리 이렇게 먹어놔요 그냥 세명이네 저기 위에 한명이야 응 세명이야 세명 그니까 우리가 그냥 오는거 막죠 각 이렇게 잡아놓고 거기 아니면은 두명 털어도 되고 안에 들어가서 이쪽인데 얘 어디간지 모르겠는데 아 까빵은 채울라인데 안채워진다 음 못 때렸어? 아 씨발 고고고고고고고 피쳐온다 얘네 크랙 옥테인 필 옥테인 컷 옥테인 컷 코라드 필 컷 라스트 위에 하나 문 막아놨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크랙 크랙 컷 오호 이쒸 이럴 1등하네 와아 어 씨 두개 먹었으면 하나 세개 먹었으면 하나 힐포 전체 한 세네개 먹었을군요 아 레이스는 분명히 하나 먹어 어 어 2, 2, 1 오케이 나쁘지 않다 흐흐흐흫 힝 힝 힝 힝 힝 힝